검찰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,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의부 최재훈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은 결론을 내렸습니다. 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회장, 권호수 씨가 주가 조작 과정에서 자금을 뗀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. 검찰이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됐다고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총 6개였으며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이 중 3개 계좌 대신 미래의 셋, DS가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사실을 인지했거나 주가 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하여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김 여사는 2007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로 주식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인 권호수 씨의 권유로 투자 목적으로 거래를 했을 뿐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. 또한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와 관련된 통정매매 및 DS 계좌가 권 회장의 시세조종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됐지만 김 여사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. 따라서 김 여사에게는 방조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 검찰은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권호수 씨가 주가 조작을 진행할 때 김 여사 등의 초기 투자자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점을 인정했으나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만큼 범죄에 연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김 여사의 정보